아아! 아아! 일단 끊어봐! 누가 이래줄게 마이프도 없어가지고 너무 출단할테니까 이해해주세요 알겠죠? 네! 아, 인자! 둘! 셋! 그냥 보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부터 활동할 때 최대한 보고 싶어서 한 판타지 여덟 명이잖아요 둘 둘 둘 둘 나눠서 나오게 하자고 오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이 나왔고 내일은 또 다른 친구들이 나올거고 이렇게 많이 나오려고 할거니까 오늘 즐겁게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 아까 말을 하나도 못둬야 돼 그 뭐냐? 뭐 뭐 할까요? 우리 노래해줘요 노래 일단 저희가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응원했을 때 야야야 하잖아요 근데 나 너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카메라 리허설하고 들어갔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 형 나 살짝 지금 마음이 지금 따뜻하다고 그래서 자원이가 역조공을 제가 아니아니야 근데 제가 역조 이번에는 지금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눈 뜨지마! 오늘 제가 다 놓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했어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50분이 오신거 보고 있어요 따독할 수 있는데 울지마! 뭔가 되게 이게 탑도 잘 맞고 절대 안 울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울어! 울어! 근데 너무 사실 기뻤어요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기뻤어요 근데 저도 사실 판단지 앞에서 운 적이 없잖아요 네 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근데 저희 맨날 카메라 리허설하거나 산옥하고 들어봤던 애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요즘 요즘 너무 유독하다고 진짜 인이어를, 볼륨을 되게 크게 해놓고 하는데 다 들려요, 음원소리가 그래서 무대영상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그런 거 밥은 먹었어요 많이 먹어요! 아침에 김밥 먹었어요, 김밥 잠도 많이 잤어요, 오늘은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 한 6, 7개가 잤어요,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저 다음에 이제 부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더쇼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감회가 새롭고 그런데 진짜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고 계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음중에서 미니페미팅 할 때 음진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잖아요 제대로 제 걸로 셀카 셀카 하나랑 동영상 하나 어때요? 우리만 가지고 있을게요 여러분 불편하면 아니요, 올려주세요 아니요, 올려주세요 나 트리키면 돼? 안 나오겠다 다 사진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우리 그래서 우영상 찍을 건데 우리 손 흔들면 다 같이 손 흔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요 어떡해 형이 안바퀴 내가 안바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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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좋아요 아아 좋아요 아아 아아 좋아요 아아 원피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게 아닌가봐요. 일단, 감사합니다. 저희, 뭐하지, 이제 뭐할까요 여러분?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노래! 같이! 어떤 노래 부르세요? 핫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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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Nine nghĩ! 핫핀! 아이들이 너무 잘한다, 미안해요.. Date Dies 핫핀! 구이든 해! 하필 왜 너여야만 하는건지 다같이 다같이 이거 타이밍 약간 다같이 어제부터 타이밍이 잘 안맞아요 어제부터 약간 네 메커터 메커터 우리 그러면은 메시지 들어갈건데 뭐했다고 그루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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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기씨? 어떤거 어떤거 버쇼 버쇼 해볼래요 버쇼 해보세요 여러분들 운뛰어주세요 버쇼 버쇼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버쇼 버쇼 내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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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다원이 머리 올리는거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이마가 잘생겼어 봐 맞다 궁금한 것 제가 그 τις이네 여러분들이 재미있을만한 제안을 해 볼게요 왜els 이따가 선의 회사 여러분이하라는 머리로 할게요 존버 accord acting 사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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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스물다섯 살인데? 한 번 해볼게! 다원이는 두 살이 예뻐서 다 어울리게 많아 맞아! 죄송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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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싶은거는 안되는것도 있어요 진짜 꼰대네요 또 있어! 아 그러면은 같이해요! 아 그거 어때요? 이성이형은 점찍기! 사과는 안돼요 사과는 안돼요 아 점은 가능해요 점을 이만하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점을 해서 어디다 치울까요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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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렇게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서 옛날에 되게 귀여운 동영상 하나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갈게요 와… 탕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SF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맛있는 거 뭐 딸 집이세요 아니 다 찍혔어 이거 누구 건데? 내가 찍어줘야 돼? 아 보지만 못 가겠어